자 시작할게요 민규씨 한번 설명해주시고 가세요 뭘 설명해요 제가? 무슨 콘텐츠인가요? 밸런스 코너입니다 근데 밸런스 코너요? 밸런스 코너? 근데 갈게요 보시면 바로 압니다 승관 승관 승관은 뭐 답이 나와있지 않습니까? 맨날 술반이고 건강하게 배둥치고 몽구하고 너무 좋잖아 오 설득해야지 근데 아지 쟤는 맨날 충일 돼가지고 뭐냐 컵누들 매콤한 맛 해가지고 먹다가 먹고 먹고 질루타고 그럼 지금 우리 선택해야 된 거야? 내가 선택하는 건데 내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디노를 고르면 근데 승관이는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민규씨 지금 처음 마음은? 일단 지금 처음 마음은 디노일 것 같은데 승관 속입니다 왜? 배둥이는 좋아 근데 나는 디노가 괜찮은 게 이제 디노는 아무리 막 마셔도 뱃살도 안 나오고 애가 안 나오고 진짜로 아니 너무 좋죠 괄호하고 승관이는 뱃살이 있던 그런 상상의 자유에 바뀐다 뱃살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힘이 좋지마 이제 디노 같은 경우는 어깨가 너무 좋죠 디노가 몸이 진짜 좋긴 해 근데 어깨가 너무 좋죠 어깨가 좋아요 또 민규 운동 좋아하니까 맞아 근데 민규가 잘 생각해야 돼 그쪽 유산수고 이제 했어요 근데 승관이는 코어가 너무 좋아 엉덩이 엉덩이가 너무 좋아 엉덩이 엉덩이 근데 지금 나 엉덩이 좋아 근데 승관이가 더 좋아 근데 승관이가 엉덩이가 좋아 어쩔 수가 없어 진짜 카메라를 보여줘봐 누가 더 좋아 엉덩이는 사실 너네 비교하고 싶지 않아 앉아줘 자 이제 돌아가줘 저 엉덩이를 왜 보여줬어 나 보여줬어 근데 승관이 엉덩이가 조금 더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요즘 힙업이 중요해 근데 만약에 나 디노로 살면 이제 좋은 거는 웃길 수 있잖아 승관이도 웃겨 승관이도 웃겨 승관이도 웃겨 근데 근데 얘 메이저 예능인데 어 근데 문제 생각해보면 디노가 멋있기도 한 것 같고 그래 봐봐 근데 승관이로 살아보면 막 고음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너가 안 되는 음을 할 수 있어 대단히 이윤 없어 바로 디노 가자 디노 가자 비 맥터 룰스 하고 나는 랩도 할 수 있어 열 두 살이 멈춰 줄 알았던 두 자릿수 두 개가 이제는 둘 다 다 나는 고음과 랩과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밸런스가 있다 고음 너무 한정적이잖아 승관이는 다행하게 올라오는 사람이잖아 쟤는 프리스타일을 못 춰 맨날 펼슨은 이거밖에 없어 근데 승관이는 나는 그냥 같이 놀잖아 센스 센스 그때 승관이는 해봤자 뭐 가지고 놀다 이것밖에 없어 이게 현실이야 아니 아니 너무 좋아 프리스타일은 그 분위기를 살리고 음악을 살리는 게 몫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잘 추려고 하는 건 혜성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너의 선택은 마음으로 어때 막상막한데? 여기 다시 약간 디노 쪽인 것 같아 약간 디노 쪽이지 그러면 근데 우리 중에서 투표를 한번 해보자 우리 멤버들 같자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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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설득해봐 자 나는 디노로 살 바엔 승관이로 살겠다 하나 둘 셋 야 이 견옷이야 그러면 나는 부승관으로 살 바엔 디노로 살겠다 하나 둘 셋 제가 5대 5 아 아니구나 어? 버논이 아무도 다 살게 버논이는요? 둘 다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안 살아? 안 살게요 안 살게요 근데 승관 씨 혹시 책이 있습니까? 혹시 마지막으로 책이 뭔데요? 저는 마지막에 읽은 책이 네 똥 쌀 때 읽는 책 그거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 누가 내 머리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똥 쌀 때 읽는 책 김이나 작가님의 책이 있어요 보통의 언어라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읽었는데 읽으셨습니까? 저는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나무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? 저는 승관에게서 배웠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뽑아도요 지금의 위트는 디노 쪽이 좀 더 우상한 것 같아 위트 있다 그냥 우리가 모르게 끝나면 안 돼요 저희도 보고 확인할게요 방송으로? 눈 깎고 있을까? 근데 디노 진짜 운동 못 하잖아 승관이 잘하고 끝 선택했습니다 오케이 끝 즐거우셨어요 자 다음과 같이 나 너무너무 마음에 두고 있지 말고 진짜 중 이렇게 5분 분량 딱 나왔다 싶으면 딱 그거 두는 게 너무 재미있어 재밌다 잘 못 드립니다 재밌는데? 기회가 보고 이거 뭔드린다고 할 거예요 다음에서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네 면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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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고잉